네, 거기 대행알바죠? 오늘 저희 집에 맛집 프로 PD가 오기로 해서요 이쪽으로 좀 빨리 와주세요 네,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최고의 대행알바 업체 알바 1000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가게가 TV에 꼭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맛집처럼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, 그건 저희 전문이니까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오늘 처음인데 여기 뭐 횟집이니까 그냥 싱싱하다 싱싱하다만 해줘 아이,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알아서 설정도 잘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설정일까, 이거 네, 저 같은 경우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나와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믿음직스러우세요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? 네 믿음, 믿음, 화이팅!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면은 PD님이 오면은 우리 가게는 대박이다구 TV에 나가서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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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, 지금 말고 PD님이 오면 그때 해주시면 돼요 음식은 먼저 드릴게 자,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, 저 방송국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, 저랑 통화신 PD님 맞으시죠? 네, 이세신 PD라고 합니다 네 가게가 정말 맛집이라고 들었어요 아, 그럼요 저희는 산지직승이어서 다 싱싱합니다 오, 진짜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음, 싱싱하다 왜 저한테 싱싱하다고 그래요? 아, 예선님 오셨네 오, 예선님 오셨네 맛있겠다 여기 와, 대박 진짜 맛집이 많나 보네 아, 그럼요 아, 여기 일본 정통 음식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방장도 당연히 일본 분이시겠네 일본 주방장이요? 하잇, 타자만요 왔다시 다스 하잇, 이라시마세 아, 주방장이였어요? 주방장이더라고요 아, 주방장이였어요? 아, 근데 아까 왜 물을 매주셨어요, 근데 이제 음식 하시기 전에 물 한잔 하시라고 아, 그럼 제가 한번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아, 그럼 제가 한번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아, 한국말 좀 할 줄 아시나요? 어, 저도? 하아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에이, 약간 좀네 아,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, 일본 음식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? 아, 하잇, 소우 드세요. 매우 오흠가터스 뭐, 뭐 있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하잇, 마, 하잇 하잇, 하잇 하잇, 하잇, 하잇 orb ι야lig hao 더 도 conditioner 준비insi마쇼 광ите 이 kilo 살았다 이 kilo 살았다 뭐죠? 아유 가만히 있어봐.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보니까 지금 이게 생김새도 이상하고. 이거 누가 먹어요. 이런 거 방송에 못 나와요. 이거 지나가던 고양이도 안 먹겠다 이거는. 에휴 참. 아니 고양이도 안 먹겠다고요? 뭐야. 초장. 뭐라. 잠깐만. 고양이가 내가 보는 앞에서 싸움 싸 먹었어요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. 지난번에 어떤 고양이한테 생선 뼈를 주니까요. 그걸로 서더리탕을 끓여달라 하더라고요. 뭔 소리 하는 거야 서더리탕을. 근데 여기 진짜 맛집 맞아요 근데 여기. 아 그럼요 저의 음식을 먹으면 정신줄을 놔버린다니까요. 싱싱하다. 아이 뭐 자꾸 싱싱하라고. 그만해. 아이 됐어 됐어 됐어. 됐고. 저기 아까 주방장 인터뷰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방장 어디 있어요 주방장. 주방장님. 야 쐈다. 이 새끼가 남들. 야 새끼가 남들. 야 새끼야 남들. 고가다. 확 털. 야 새끼야. 파리가 침을 매면 그런 사람. 시끄럽지 않아. 아이 뭐 뭘 자꾸 싱싱하라고. 됐어 됐어. 그만해. 절소할게요. 아이 뭐 잊지말해. 특별한 생선 요리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. 됐어 갈께요 우리 그냥. 저기요. 저희 가게에 특별한 생선이 없다고요? 뭐야? 난 인면허 뭐? 이 집 사장한테 잡혔지 또 침실하다 뭐가 침실이 돼서 철저히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가게 다 망했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